LA 총영사관이 지난 11일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한 친북단체 행사에 참석했다는 논란에 대해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미 정상회담 합동TV 시청 행사는 LA 소재의 다수 한인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라며 친북단체 행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한중 총영사의 행사 참석은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을 기원하는 한인사회와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특정 성향의 개인이나 단체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월간 조선은 지난 17일 온라인판 조성호 기자의 기사를 통해 김한중 총영사가 대표적인 친북 성향으로 알려진 인사와 악수하는 등 친북단체들의 행사에 참석했다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인타운 내 한 레스토랑에서 열렸던 시청 행사는 한미연합회를 비롯해 11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것으로 한인 지역 언론들은 물론 CNN과 ABC, NBC 등 미국 방송사들도 취재에 나선 바 있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